응애, 응애가 아니고 섹시, 섹시하면서 태어났다는데 사실인가요? 맞습니다.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, 어머니께서. 제가 이번 작은아시들을 통해서 밀고 있는 미스터리 섹시가 있는데 그런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잘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들한테. 행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틈날 때마다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차리고 싶어요. 다른 배우들을 태웠을 때 그래도 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은 쓰이고요. 싱가폴 장면에서는 핸들이 우핸들이어서 살짝 긴장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인주요. 강인해지고 용감해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. 인주에게 바쁜 장면. 고생 많았고 앞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세요. 요소한 의료량인데 이렇게 쳐 볼게요. 감사합니다.